그런데 고민만 해도 되나요? 나 그림 그려야 되나, 애체능을 해야 되나, 수시를 해야 되나, 뭘 해야 되나, 뭘 더 이쪽에서 집중해봐, 머리로만 하고 있으면 답 없습니다. 학원 한 달만 보내보시면, 자랑했죠. 이건 아닌 것 같다. 나 화가 될까? 한 달만 학원 미술학원 보내보시면, 다신 얘기 안 할 겁니다. 아니면, 이게 안 보내면 1년 내내 고민하고, 2년째 고민하고, 3년째 고민하고, 또 할까? 말까? 그런 애들은 평생 고민할 수도 있어요. 평생, 나이 들어서. 나 지금이라도 그림 할까? 제발 한 달만 다녀봐. 맛있는 말을 안 하고. 그런 것도 있죠. 부딪혀보면 딱 그냥 알아주는 게 있어요. 이기는 아니다.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럴 때는 불어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. 방편으로. 그러니까 이 고민은 그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. 어차피 내가 예언가도 아닌데 내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데, 점치려고 하잖아요, 내 미래를. 그렇게 답 안 나오죠. 납득이 안 되니까요, 내가.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될까? 그러면 목표가 되는 거 몇 개 정한 다음에, 뭐라도 해봐야 알죠. 부딪혀봐야.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서 자명한 결과 얻고, 수습만 잘 하면서 가시면, 뭐 보살도가 별거 있겠어요. 어차피 수습은 잘 해야 되니까. 대신에 또 그 경험에서 얻어낼 걸 많이 뽑아내야 돼요. 보살은 한 번의 경험에서 되게 많은 걸 뽑아내야 됩니다. 그래야 안 해본 거, 안 해봐서 모르는 게 있듯이 해봐서 알아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해봤으면 아는 게 있어야죠. 명심보감에 있어요. 하나의 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. 그러니까 행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. 자명해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. 안 해보면. 근데 좀 알고 해야지 막 덤비면 안 되죠. 그렇지 않나요? 다 방편이에요. 그러니까 저라고 온갖 방편 다 써봤죠. 그러니까 다 해봤던 것들이죠, 저도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. 다 잘 살려 쓰면 돼요. 어떤 방편이. 그러니까 일단 몰라를 항상 하셔야 돼요. 참나 안에서 녹여서 다시 쓰시면 돼요.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잘 살려 쓰면 되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자명한 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고. 이런 고민하시는 게 좋은 거고. 고민 안 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게 좋고. 조금이라도 나아지시려고 고민하시는 거잖아요. 부끄러워 먹고 고민 안 하는 게 제일 무섭죠. 부끄러워하고 고민하시면 일단 정토로 접어드셨습니다. 부끄러워하고 고민하는 게 좋은 거고. 부끄러워하고 고민하는 게 좋은 거고.